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배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각턱관상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광대뼈와 사각턱뼈는 양과 음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어느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노란 화살표가 보이죠 여기 사각턱이 있는 여성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광대뼈와 사각턱 사이의 공간 즉 하늘색 화살표 거리가 있어서 옆 얼굴에서 얼굴 깊이가 깊게 되어서 입체감이 표현이 되는데 사각턱축소술로 턱 라인이 파란 선으로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되면 관골과의 거리가 주황색 화살표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즉 앞쪽 얼굴과 뒤쪽 얼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납작한 얼굴이 되는데요 이렇게 납작한 동양인의 얼굴에서 노란 라인과 같이 귀밑턱의 각도가 없어지고 반듯하니 떨어지는 라인이 되는 것을 개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귀밑턱은 초록색 라인과 같이 꺾여지는 각도가 있는데 이 귀밑각도가 90도가 되게 되면 하관이 좀 넓은 느낌을 주게 되고 90도에서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갸름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귀밑각이 커지게 되면 더 갸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면모습에서는 넓대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단두형 얼굴에 넓적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 깊이가 얕다고 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은 얼굴 옆모습에서는 갸름하게 떨어지지만 정면모습은 넓적하게 정상적이지 않는 얼굴 느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성형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턱을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초록색 라인과 같이 하악각 귀밑각을 이물질인 보형물 이런 것들로 재건해 주는 방법과 지방이식으로 엣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얼굴이 작아지려고 사각턱 자르고 광대뼈 자르고 그랬는데 다시 거기를 튀어나오게 하면 다시 얼굴이 다시 커지는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턱 귀밑턱을 100% 똑같이 이렇게 크게 하면 뼈를 잘랐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면 도로 얼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 재건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얼굴 깊이를 연예인 혹은 서양인과 같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코섬용으로 하늘색 화살표와 오렌지색 화살표 거리를 늘려주게 되면 밋밋한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하얀색 화살표 길이를 뒤쪽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색 주황색 거리를 늘림으로써 앞쪽으로 얼굴 깊이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뒤쪽으로 하게 되면 얼굴이 납작하게 되고 앞쪽으로 되면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턱 성형수술 방법은 광대뼈 사각턱 뼈 축소를 해서 작아진 얼굴을 그런 장점을 득하면서 그런데 얼굴이 작아졌는데 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각을 만들게 되면 얼굴이 도로 커지게 되니까 그거는 조금만 각만 만들어주고 앞쪽의 깊이를 이렇게 깊게 함으로 해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고 세련된 얼굴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성의 귀밑턱을 보면 개턱같이 결손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귀 구멍에서부터 얼굴 전면부까지 얼굴 깊이가 깊어서 하악박과 광대뼈의 깊이가 유지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앞뒤 거리가 앞 얼굴과 뒤 얼굴의 깊이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성형한 티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안면윤곽 수술로 광대뼈를 축소하고 하악각을 자르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예인과 같이 작고 갸름한 얼굴을 만들고자 함일텐데요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안젤리나 졸리 키라 나이틸리 이런 특급 연예인들의 경우는 광대뼈도 있고 사각턱도 있는데 굉장히 갸름해 보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급 연예인들은 광대뼈 사각턱이 있는데 V라인일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